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관위 문제의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한 것이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페이스북 일종의 선거와 관련해서는 뉴스미디어와 같은 데니까 하루 전에 배명수 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언을 소개했네요. 제가 만나본 선관위 전직 현직들은 부정선거를 전혀 모릅니다. 사실 그들은 선거 때 회계, 통계, 보고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투표, 개표는 외주를 주는 것과 같이 파인력을 임시 사용합니다. 부정선거는 임시인력과 선관위 극소수가 결탁한 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절반은 진실이고 또 절반은 진실과 거리가 있겠죠. 한두 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한참 이제 선거 부정 문제가 도마에 오를 때 제가 녹취나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외부의 한 나이가 드신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본인의 아들이 선관위 전산 담당을 하는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데 외부의 모든 것이 다 개방돼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걱정을 하더라 그런 내용을 그분이 전화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혁심적인 그런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게 되면 자기 집처럼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표가 시작될 때 투표지 분류기에 USB를 사용해 가지고 뭔가를 다운로드시키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의 진행요원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이 뭘 하는 건지라 알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배명수 전 선관위 공무원의 정언을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관위의 전직이든 현직이든 이분들이 소위 부정선거를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당선과 낙선을 판별하는 기준이 모두 다 조작이 됐다는 거죠.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사전특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전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이동시키거나 친민주노총 후보한테 이동시킨 그 전산을 이용한 득표수 증가와 감소 득표수 조작 작업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아니고 중국 공상당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종적인 선거 데이터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됐다는 것이 발각이 된 거죠. 그거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직 현직 선관위 관계자들이 알았든 몰랐든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노태학이 알았든 몰랐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노태학이 알았든 몰랐든 노태학은 어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하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조작된 선거 데이터에 대해서 노태학과 박찬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권순일과 조혜준은 어디에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4.15 총선의 부정선거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것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명수 전 선관위 공무원의 정언도 다 오를 것 오를지만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부 인력이 누가 관려했는지 외부 인력이 누가 관려했는지는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미 범죄 증거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발표하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코인 거래로 물망이 오르고 있는 김남국 씨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골에서 득표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으면 누가 당선자입니까.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득표수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동작골의 나경원 후보하고 이수진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3000초 차인가. 그거를 낙선자로 만들고 이수진이 이긴 걸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관위가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이러면 누구를 당선자로 만들. 김남국이를 선관위가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뭘 통해 가지고. 득표수. 선관위가 제조 생산 발표한 득표수를 통해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면 결국은 선관위가 책임져야 될 거고 선관위에 어느 정도까지가 관여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그놈들을 잡아와야 원고적 승소 재검표를 신청한 원고적 승소 결정을 내겠다. 그렇게 정신나간 판결을 조재현과 천대협과 이동훈이 했지만 그거는 검사들이 할 일이지. 부정선거를 한 증거를 이렇게 덜이내는 거만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적 승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이죠. 그렇게 득표수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하기 전에 통과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들이 다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가죠. 따발로 뭐죠.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500원짜리 여러분들 세뱃돈 받을 때와 똑같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이렇게 다 세 걸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빳빳한 것을 다 여러분들 민경우 의원 이하자 하지 않습니까. 눈 있는 사람들은 보라. 재검표를 대비해 새로 찍은 가짜 투표지인가 아닌가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여기에 노태학, 천대엽, 이동헌, 안철상 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번에 재검표 과정에서 협적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참 한국 법조계가 이렇게 썩어가지고 대법관들이 참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다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제 나이만 되더라도 자식들도 생각하고 손자, 손녀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란 것을 어떤 작가가 그렇게 표현했더구면요. 햇불을 들고 가다가 마라토너처럼 다음 세대의 햇불을 넘겨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이들이 자식들이 좀 결혼을 하거나 또 손자, 손녀가 있을 나이인데도 이렇게 선거를 그냥 내놓고 그냥 선관위의 부정, 불법을 다 이렇게 은폐, 보호하는 쪽에 그렇게 판결을 내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도 참 분노할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더 큰 것이 앞으로 국민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손을 놓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천대엽이나 이동훈이나 조재인이나 노태학 씨하고 무슨 일면식도 없고 그냥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저항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정치인들도 다 그거를 계산 안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절대 저항을 안 할 거다. 국민들이 저항한다면 좀 겁을 내겠죠. 국민들이 저항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까랑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참 고생을 할 건데 보면 참 안타깝죠. 어떻게 애들 나라 여기서 키워야 될지 선거를 뭐죠. 그렇게 훔쳐도 꿈쩍도 안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으니까 제가 웃을 수밖에 없네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들이 올해 상반기에 제가 11월 정도에 모두 다 마무리해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보궐선거까지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정리정돈한 책이 지금 5권 나와 있습니다. 더 낼 계획을 가졌지만 그냥 5권 정도로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참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책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